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갑을 분실하신 분 이재흥님 97년생 이재흥님 지갑 찾아가세요 집에 못갑니다 자 여기다 둘게요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합시다 테스 형에게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자 시원한 추가 점수 한 번 더 봅시다 박수 박수 자 음악에 맞춰 우리 혼통이를 들고 높이 출발합니다 박수 박수 이재흥님 starring 고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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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